안녕하세요. 저희는 안심보호센터죠. 제가 오늘 처음 찾아뵙는데 제주에 우리 어르신들 만날 뵈니까 참 강하게 보이고 싶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특별히 저희들 우리 고수모 예술단에서 우리 영상 하시는 찬 감독님도 오시고 일본에서 막 강련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목포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예술단에 해외노라 하는 가수분들 다 모였습니다. 오늘 뭐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행사 같고 준비도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우리 저렇게 놀고 건강의 비결은요 그렇죠. 제일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노래하는 겁니다. 노래하시고 들어주시고 춤도 추고 같이 오늘 한 시간 정도 우리 저렇게 놀다가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참 제가 깜빡했습니다.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우리 어르신들과 같은 데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. 살아계실 때 이 김경미 최사장님 계시죠? 이 분께서 너무나 열심히 우리 장모님을 보살해 주셨습니다.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박수 박수